이달 초 소천한 고 로이스 린튼, 한국 이름 인혜자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예배가 어제 고인의 아들인 인효환 박사가 출석하는 서울 내수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내수동교회 박지웅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예배에는 여야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 내수동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봉사와 헌신을 기렸습니다. 고 인혜자 선교사는 1954년 남편인 인휴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라남도 섬지방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며 순천 기독결핵재활원을 설립하는 등 40년 이상 결핵 질병 퇴치에 힘썼습니다. 고인은 지난 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 은퇴 선교사촌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으며 유해는 젊은 시절 헌신한 순천으로 운구해 평소 유언대로 순천 결핵재활원 부지 안에 있는 남편 인휴 선교사 묘지협회 안장됐습니다.